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10번째 시간이에요. 아나운스먼트는 중간 시험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요. 오목은 9번까지 어사인이 됐고 아마 8번이 오늘 듀오였고 9번이 수요일 날 듀오일 거예요. 핸드아웃 4 챕터 3를 업데이트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운받은 거는 중간에 또 잘렸었고 앞부분도 또 제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핸드아웃,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 이건 계속 어베일러블 하니까요. 특히 아웃 오브 캠퍼스에 있는 군복무 학생들은 잘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커넥션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걸 좀 클래리파이 해야 될 게 있어서 설명인데요. 더이터넷이라는 것, 더이터넷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은 패밀리 오브 스탠다즈 또는 프로토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최초의 이서넷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이벌브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서넷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보다 바로 앞에 것들은 다 백워드 컴패터블 하도록 최대한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표준에도 불구하고 이서넷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오늘 좀 보완을 했는데 케이블과 커넥터 이런 것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패밀리 오브 스탠다즈 또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이어 1이냐 2냐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주로 레이어 2 이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요. 어디에? 액세스 포인트에. 근데 액세스 포인트들이 보통 이서넷으로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액세스 포인트가 이서넷,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하는데 이서넷 스위치 역할을 하도록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계가 애매하지만 제가 뭐 커렉트한다면 이서넷 자체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그 다음에 이서넷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근거리.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거리를 늘려서 우리 책에는 뭐 한 수십 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최근에는 80킬로미터까지 가는 이서넷 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탠다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에리어, 캠퍼스 에리어 네트워크라든가 메트로폴리스탄 에리어 네트워크 이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직접 제품을 사서 깔고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돼서 그런 것들을 매니지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을 알고 불필요한 장비 딱 맞는 장비를 사야지 불필요하게 고가라든가 너무 저가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도록 하면 디시전을 내린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이 커넥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엄밀히 말하면 모듈러 커넥터예요. 표준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터는 플러그와 잭으로 돼 있는데 오늘 조금 보겠지만 그림을 8.8 컨택, RJ45 이런 게 뭘 뜻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클라리파이 할 거예요. 좀 이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챕터 3를 하고 있어요. Ethernet이라는 레이어 1, 2에 걸친 프로토콜을 배우고 있고 다음은 좀 더 익사이팅한 와이파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아마 시험 범위는 와이파이 포함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Ethernet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typical installation이 나오는데 인트로덕션에서 주로 제가 만든 거죠.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설명들을 위키피디에 이런 데서 가져왔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좀 표시해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Ethernet이라는 발음 다들 영어로 표준 발음을 Ethernet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thernet, Ethernet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원을 따지자면 예전에 전자기파를 특히 라디오 웨이브나 빛을 실어 나르는 매질로 Ether라는 것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웃지만 당시 사람들은 매질이 Electromagnetic Wave의 Propagation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자기학 있잖아요. 전자기학, 맥수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전자기학 배울 때는 전혀 유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간혹 가다가 플럭스 얘기할 때 마치 액체가 흐르듯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전자기학 자체를 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유체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컬이라든가 다이버전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유체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Ethernet의 존재를 사람들이 오해했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바보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테플러가 행성운동의 법칙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뉴턴이 실제로 그것이 어때요? 뉴턴과 누구예요? 맨날 그 사람 이름 까먹어요. 그렇죠? 스프링 관련해서 뉴턴이랑 싸운 사람 있잖아요. R제곱분의 1 때문에 싸운 사람. 어쨌든 어쨌거나 물리학자 그 두 사람이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비례하는 어떤 힘이다. 이런 걸 찾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케플러의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점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에 에테르가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마치 물 위에서 나뭇잎 같은 게 이렇게 물이 배수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돌면 액체가 돌면 나뭇잎이 같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체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판타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박사님이 기계공학하신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래로 가장 잘 쓰인 대중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히스토리 이런 걸 하는데 놀랍게도 이 판타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체가 모든 곳에 약간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을 다 유체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유체가 없다는 것이 다 밝혀지는 그런 게 과학의 히스토리인데 전자기학도 그렇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흐른다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뭔가 인체에서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신경 전달하고 그런 것들은 뭔가 흘러간다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신의 물이 흐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다 보니까 공기가 흘러가고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위대한 수학제였던 화이트헤드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수학의 몰린가 하는 책에 아직도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보죠. 많이 거기도 써놨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세계의 악마였던 그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가서 책을 쓸 때 유태인들이 개발한 어떤 알아낸 아인슈타인이죠. 에테르가 없다 이런 걸 증명하고 마이클슨 몰리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1930 몇 년에서도 도도히 에테르 속을 운항하는 행성들 얘기를 하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죠. 어쨌거나 이걸 만든 메칼프라는 사람이 이 이터넷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그 노트에다가 이름을 어쨌든 Ethernet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썼대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들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사용된다는 의미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Etherne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테크놀로지즈라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패밀리 오브 프로토콜즈 스탠다즈라는 말을 다시 하고요. 랜, 맨, 완, 뭐 캔 이런 데 다 쓰인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회사의 엔지니어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곧 그 회사가 어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회사가 자기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끌어들여서 파일을 더 키우죠. 지금 보면 그 챗GPT 같은 것도 그 API를 공개를 해서 어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챗GPT의 오픈 AI의 API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뭐 밤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그 상품을 내서 가장 먼저 마켓에 나와서 시장을 생각하려고 지금 경쟁 중이에요. 지금도.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룩사에서 만드는데 오늘 보겠지만 이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또는 알로하 프로토콜이라는 무선망을 보고는 흉내를 낸 거예요. 유선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DIX라고 줄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의 표준에 요즘은 802.3로만 얘기하지만 예전 걸 보면 DIX 1.0, DIX 2.0 이런 식으로 이 선의 표준을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DIX 그러면 아, 제로크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의이라고 부를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스탠다즈가 들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레이어 2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 레이어 1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오늘 특히 레이어 1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땠어요? 항상 새 제품이 나올 때 이 선의 성공 원인은 뭐냐면 그 앞에 것과 호환이 되도록 최대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케이블링을 안 해도 되고 사실 케이블링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오피스를 짓거나 어쨌든 할 때 케이블링을 쉽게 그렇게 간단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케이블 자체는 예를 들면 그리고 보겠지만 커넥터들 플러그와 잭을 그대로 쓰면서 어쨌든 최대한 바꾸려고 하고 안 될 때는 뜯어내죠. 그렇죠? 새로 지으면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802.11 표준도 사실 이래요. 802 패밀리가 있어요. 아이트리플리에 802 패밀리 중에서 일부만 지금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와이파이 4, 5, 6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802.11 표준 프로토콜스 프로토콜 또는 스탠다드 중에서도 정식으로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못 불리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녀석들이 대중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하나 얻자면 어때요?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할 때 백워드 컴패터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좋은 거죠. 어느 순간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 새로 돈이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쨌거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Ethernet이 결국은 와이어드 랜 테크놀로지에서 승자가 됐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Ethernet 말고도 로컬 리디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여러 표준들이 사실 뭐 표준이라고 입어보는 프로토콜들이 경쟁을 했는데 회사들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단체가 개발하기도 했는데 다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평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와이어드 랜 현재의 더 인터넷의 와이어드 랜은 Ethernet이 대세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오리지널 Ethernet은 여기 코엑셜 케이블인데 이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사진도 넣었어요. 이것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우리 LG 연구동도 마찬가지고 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도 카테고리 몇 번 몇 번 해서 케이블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오늘 케이블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케이블에 RJ45 커넥터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레지스터드 잭이라고 했죠. 잭. 잭. 잭이 있을 때 잭이란 뜻이고요. 이게 또 뭘 뜻하는지도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Ethernet이 바로 광 Ethernet 로 돼 있는 레이어 1 표준들이 있어서 점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괜히 이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까지도 Ethernet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RJ45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먼저 이런 모듈러 커넥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모듈러 커넥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8P8C 8P8C 커넥터라는 것이 얘가 플러그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번호가 적혀있죠.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최대 8개의 서로 다른 와이어를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쪽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케이블을 연결할 때도 8개의 선을 써서 최대한 한 번에 라인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와이어가 여러 개 들어있게 이렇게 피복이 하나지만 안에는 와이어가 8개 들어있는데 그냥 막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꼬아놨어요.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는 놀랍게도 이게 알렉산더 그란벨이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전화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저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크로스톡 전선에서 누설이 생겨서 크로스톡 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말하는 게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혼신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크로스톡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트위스티드 페어들이 들어있고 4개의 페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와이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보면 이 각각들을 컬러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예를 들면 RJ45 커넥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예를 들면 플러그와 잭을 샀어요. 8개의 컨택이 있는 포인트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표준에 따르면 몇 번을 어디다 연결하고 몇 번을 어디다 연결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RJ45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인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인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약속, 규약. 그래서 우리가 Ethernet의 경우에는 RJ45 커넥터와 그 다음에 CAT5 예전에는 카테고리 5 케이블 이라고 하는 이 케이블 안에 8개의 페어즈가 들어있는 와이어 8개가 들어있는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가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파워 아울렛 옆에 보면 이런 게 달려있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RJ11 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로 8개가 들어있지도 않고 아마 4개인가 있는데 실제로 2개밖에 안 쓰던가 3개 쓰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전화선으로 쓰고 이 사이즈가 당연히 작고요. 그림처럼 RJ45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집에 이사를 했는데 와서 뭘 해봐 하는데 안 들어가서 그렇죠.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Ethernet 커넥터는 이렇게 생긴 것들인 거예요. 이거는 벽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보겠지만 Ethernet 허브라든가 스위치에 이런 것들이 쭉 달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작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좀 느낌이 뭐냐면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집에 가서 도대체 이게 뭔지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이 커넥터와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거나 굉장히 느렸다는 거예요. 몇 메가 BPS 정도 BPS는 Bits Per Second죠. 1초에 몇 비트냐. 그래서 뭐 200 그러니까 300밀리언이죠. 그렇죠.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3밀리언 그러니까 300만 Bits Per Second 정도였다가 지금은 400기가 BPS까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태효과라고 많이 하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길 것이다. 아니 뭐야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마태효과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마태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잖아요. 당장 인터넷만 보더라도 인터넷만 보더라도 그 수많은 렌 경쟁 테크놀로지들 중에서 처음에 약간 파퓰레러티를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약점을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 표준에서 개량해 나가면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그대로 쓰면서 점점점 몸집을 불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때요? 경쟁하던 표준들은 경쟁하던 표준들은 다 도태되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의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은 못 들어봤겠지만 제가 95년에 유학을 가서 처음 봤던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가 아니었어요. 모자익 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버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의 커머셜 버전인가? 넷스케이프가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나왔는데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플로러를 윈도우즈에 끼워팔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갑자기 날라가버렸죠. 그래서 넷스케이프 쓰는 사람 거의 없어져버렸고 그 와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또 브라우저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저도 찾아봤는데 소송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이게 끼워팔기가 문제가 있다. 독과정금지법에 위반된다 이래서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끼워 팔더라도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되고 끼워팔기 못하는 동안 다른 브라우저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롬이 지금 90몇 퍼센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빙챗이 나오면서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거의 안 쓰다가 엣지라든가 이런 걸 안 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안 쓰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써요. 써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내가 왜 엣지를 안 썼지? 구글 크롬보다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발전한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5 케이블 이라는 말 물론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는 아마 이거 카테고리 5가 아니라 5, 2, 6 뭐 이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서넷은 RJ45이기 때문에 이게 케이블이 좀 더 멀리 가도 감세가 적은 좋은 케이블 이런 걸진 몰라도 4개의 페어가 들어있고 RJ45 잭과 플러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정확히는 안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이서넷은 흥미롭게도 이서넷 패킷이라고 불리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표준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프레임은 더 일반적으로 더 짧은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맥할프가 프린터와 컴퓨터들을 연결하려고 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게 뭐 그렇게 IP 패킷만큼 길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어드레스가 IP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IP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냥 여러분 컴퓨터 몇 개와 이 안에 있는 프린터 몇 개를 연결하려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굳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 이라는 것에 따라서 데이터를 프린터에 주려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기기들 주소도 새로운 방식으로 매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48비트의 MAC 애드레스 MAC은 미디엄 억세스 컨트롤인데 MAC 애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Ethernet 어드레스 또는 MAC 애드레스라고 우리는 부르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4구 파기 8인 32비츠로 돼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넘버로 그런데 여기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6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0에서 255로 하는데 여기는 두 개의 헥사데시말 넘버로 주로 쓰고요. 여러분 기기에 따라서는 대시 대신에 콜론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데서 MAC 애드레스 또는 Ethernet 애드레스를 보면 이런 6자리 6개의 헥사데시말 넘버 두 개씩 돼 있는 것들로 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본래는 오리지널 하게는 뭐냐면 이 MAC 애드레스는 기기의 고유한 번호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MAC 애드레스를 마구마구 고칠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내놔봐 하고 딱 봐서 MAC 애드레스를 보고는 이걸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액세스 포인트에 로그인을 해서 맥 애드레스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능을 사용해서 차단하면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이 그래도 평소에는 봐야 되니까 밤 12시 이후에서 아침에 6시까지만 못하게 하면 밤새도록 게임하는 일은 없겠지. 그래서 맥 애드레스 차단 이 번호 맥 애드레스 차단 이렇게 해놓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뚫려있죠. 아드님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맥 애드레스를 바꿔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뭐다? 맥 애드레스를 안 바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허용하는 맥 애드레스 기기 이 맥 애드레스를 가진 기기는 접속을 허용한다로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액세스 포인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죠? 다음날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별일 아닌 걸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밤새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컴퓨터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달라는 등 인스톨 하려니깐 안된다. 자꾸 이런 투덜거림을 하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이름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여러분 액세스 포인트에 비밀번호를 넣어놨으면 어때요? 걔한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주는 순간 걔도 어때요? 보면 비밀번호가 보이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로그인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의 개인 경험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아는 것 보면 뭔가 개인적인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 것 같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맥애드라스라는 것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본래는 못 바꾸는 거였어요. 정말 기기에 고유한 번호 그래서 제조사의 정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구마구 바꿀 수가 있나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와이파이 테크놀로지와 매우 잘 어떻게 보면 서로 오퍼레이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워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 에서 레이어 1 2 에 이서넷 이 해당 한다면 끝이지 레이어 지금 5 에서 애플리케이션 에서 쭉 내려와서 가는데 무슨 갑자기 이서넷 와 와이파 야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서넷 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레이어 1 에서 또 어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와이파이 AP 액세스 포인트 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서넷 L2 스위치가 있으면 사실 L1 까지 있는 거지만 L2 스위치라고 하는 이서넷 스위치가 있으면 사실 여러분 생각에는 와이어드로만 연결할 거면 그냥 끝인데 와이어리스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피지컬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와이파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더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좀 트릭들을 써요. 이서넷 프로토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와이파이가 좀 더 뭔가 해보려고 트릭을 잘 써놨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거의 또 와이어리스 구간에서 와이어리스 랜에서는 이제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와이파이부터 본다면 사실 어때요? 레이어1과 와이파이는 사실 레이어2 전체를 커버하진 않아요. 말했지만 이서넷이랑 연동하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블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2에 있는 서블레이어 절반 정도까지 디자인이 돼 있고 이서넷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서넷도 발전했고 와이파이도 발전했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와이파이 이서넷이 레이어1,2에서 표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서넷을 보면서 여기 CSMA 슬래시 슬래시 CD라는 용어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MA 멀티플 억세스라는 개념이에요. 멀티플 억세스는 이게 MA인데요. 멀티플 억세스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멀티플 게이 트랜스미터가 한 게이 리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무선이라면 여기 TX1 부터 TX 어떤 K까지가 있고요. 얘들이 여기 있는 RX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각각의 정보를 저 RX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멀티플 포인트 투 싱글 포인트 간단히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이 멀티플 억세스 에요. 멀티플 억세스 그런데 이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Ethernet 이라는 것은 컬리전 아 죄송합니다. 캐리어 센싱을 하고요. 또 컬리전 디텍션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용어가 CSMA CD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를 함에 있어서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 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나와있지만 버스라든가 여러분이 리피터 허브 L2 스위치 L3 스위치 이런 말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교과서로 가서요. 보면 알겠지만 Ethernet이라는 게 본래는 조그만 방에 컴퓨터 몇 대와 프린터 몇 대를 연결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A few hundred computers and devices 연결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책도 상당히 최신 책이긴 하지만 벌써 아웃데이트 되고 있죠. 1기가 BPS 이렇게 얘기하지만 벌써 넘어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와이파이와 연결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그림이 괜찮아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뭐 알겠지만 작년과는 달리 그냥 제가 표준을 대보면 컨벤션을 따라서 블루는 주로 URL로 링크를 달아놨어요. 유튜브에 있는 강의인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과 조금 다른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림이 좋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PC가 있다고 해보세요. 집에 PC가 있고 또는 연구실에 PC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트위시드 페어 케이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CAT5 또는 카테고리 몇 번 6일 수도 있고 그런 4개의 페어스 오브 카퍼 케이블이 들어있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 여기 가서 여기도 어때요. 틀림없이 이 컴퓨터에 뭐예요. 뭔가가 달려있어서 케이블 끝에는 뭐가 있죠. RJ45 플러그가 있는 거죠. 이쪽도 플러그 이쪽에 잭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기계가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Ethernet 허브 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Ethernet 스위치 일텐데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예를 들면 5OPT 케이블로 또 다른 L2 또는 L3 L2라고 합시다. L2 라우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기는 어때요. 이 기기는 케이블로 되어 있는 케이블 Ethernet 또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하드웨어들이 또 어때요. 동시에 5OPT 케이블로 되어 있는 표준 Ethernet 표준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Ethernet 스위치들이 그 포트만 보더라도 딱 알 수 있어요. 5OPT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으면서 동시에 RJ45 잭들이 달려 있으면 딱 보면 아 얘는 여러가지 Ethernet 표준들을 다 지원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어떤 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컴퓨터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typical installation 보도록 합시다. 이건 교과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컴퓨터가 여기는 허브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허브가 거의 안쓰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허브 한번 갖고 올게요. 제가 챙겨놨어요. 여기는 스위치가 있죠. 허브와 스위치의 차이도 우리 교과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외장형 와이파이 모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기 이건 액세스 포인트 겠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고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어때요. Ethernet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쪽은. 이쪽 컴퓨터도 어때요. 노트북인 것 같고 컴퓨터도 Ethernet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스피커도 있고 또 다른 컴퓨터 같네요. 아마도 카테고리 몇 번 케이블이 겠죠. 여기에 있는 Ethernet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좀 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보겠지만 Ethernet 스위치가 또 이쪽에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좀 더 허브와 스위치를 확대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뒷면만 앞면만 있는 것 여기 한번 보세요. 얘들이 뭐죠? 8개의 RJ45 잭이 인스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8개의 RJ45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LED들이죠. 깜빡깜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1,2,3,4 이렇게 적혀 있으면 1번에 연결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얘가 깜빡 거리죠. 얘는 아마 뒤쪽에 RJ45 잭들이 나와 있을 텐데 앞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허브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브는 리피터라고 불려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얘는 잼잉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정도만 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라는 것은 매우 똑똑 해서 얘가 버퍼를 일단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했던 컬리전 디텍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컬리전 일어날 때 리졸브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최초의 이서넷은 버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 토폴로지를 얘기하면서 그래프 띄어리 답지 않은 토폴로지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버스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곧 설명할 거예요. 걔는 RF 케이블에 커넥터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L2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스위치라는 것은 Ethernet 스위치를 말해요. 그런데 L3 스위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 3 에서 는 주로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라우팅 하는 녀석 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L2 Ethernet 스위치 기능을 한 번에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연구실에서 몇 대 컴퓨터 연결할 건데 선배 교수님이 신생랩이에요. 우리 네트워크를 꾸며야 되지 않겠니? 하나 사야 되지 않겠니? 컴퓨터 여러 대 놓으려면 그랬더니 여러분이 L3 스위치를 구입한다. 그러면 나중에 교수님 보고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L2 스위치 정도면 충분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알게 돼야 돼요. 지금은 뿌옇겠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만 인터넷 스위치와 어댑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일부러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슬롯들이 있죠. 뚜껑 열어보면 슬롯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표준에 따라서 이것은 특별히 PCI 슬롯에 끼우는 Ethernet 카드인데 이거를 그냥 랜카드 이렇게 부르죠. 옛날에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Ethernet 어댑터 에요. 뭐냐면 Ethernet 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스위치 어쩌고 하는 네트워크의 라우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녀석이 있을 거고 단말에 있는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단말에 있는 내장형 이고 외장형 이죠. 참고로 제 컴퓨터에 내장형 어댑터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이런 외장으로 되어 있는 어댑터가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칩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안에 쏙 다 들어가 있고 얘는 이쪽이 예를 들면 USB 3.0 또는 USB 2.0 Type A Type C 이런 게 있으니까 제 컴퓨터 USB에 꽂아가지고 그렇죠. 포트가 남는 동안 꽂아서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안에 어때요? 지금 여기도 딱 보니까 어때요? RJ45 이게 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꽂으면 어때요? Ethernet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신된 시그널을 이제 전기신으로 다 바꿔서 전달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상위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L1, L2 에서 작동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즈 들어가더라도 어때요? 네트워크 어댑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랜 카드 또는 Ethernet 어댑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때는 네트워크 어댑터 어떤 때는 랜 카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Ethernet 어댑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Ethernet 어댑터라서 단말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커넥터 안에 내장돼 있겠죠. 얘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녀석이 액세스 포인트가 Ethernet 수로 Ethernet 표준을 따라서 수신한 것을 어때요? 다시 또 레이어 1과 2에 좀 절반되는 형식으로 또 바꿔서 보내주면 얘가 또 바꾼 다음에 어때요? 상위 레이어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Ethernet 스위치고 요 안에는 어댑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클리어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 얘기를 좀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 것 같고 집에 가서 당장 부모님 댁에 뭘 달아드려야 되는데 뭘 사라고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걸 사셔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좀 리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서 좀 더 왜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왜 이렇게 발전해왔나 그렇잖아요.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틀어보면서 저는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작년에 영상을 틀어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올해도 해야겠다. 이 얘기는 작년에 왜 했을까 이러는데 우리가 기술 발전이든 아니면 국사든 세계사든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영역이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쪽에 엠퍼시스가 적죠. 공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좀 문제가 있어. 선배들 다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소양을 쌓으시면 돼요. 항상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가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해서 이 세상의 사물들이라든가 기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것 말고도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야지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패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반복되지는 않아요.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정 경로까지는 비슷한 그런 덩어리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다들 공통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탐욕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특히 정치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인간 탐욕을 역사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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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챗GPT에 물어볼 수 있겠죠. 얘들아 프랑스 혁명 후에 나폴레옹이 짚고는 한 그런 상황과 일본이 예를 들면 전국 시대를 거쳐서 토요토미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임진외를 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토쿠가와 이에어스가 막불을 열었잖아요. 그 과정의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하면 여러분이 정말 비슷한 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고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다시 사람들이 그 대혼란기가 싫어서 그냥 한 명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좋아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동안 놀랍게도 이제 토쿠가와 막불은 성공해서 나중에 개항 때까지 막불을 지속했고 나폴레옹은 어때요? 너무 너무 폼 잡다가 망했죠.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를 아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테크놀로지도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여러 패턴들을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공학도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면 프로젝트 타일 던졌을 때 예를 들면 중력만 작용하고 있고 물체가 저항 없이 날아가면 포물선을 그리는 게 왜 중요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날아갈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할 수 있지만 할수록 점점 더 정교화되어서 발전할 때 어떤 패턴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설명하다가 헷갈리던데 알로하 네트워크는 이서넷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무선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 맷칼프가 자기가 테스크가 주어지니까 어때요? 이런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를 흉내낸 거예요. 유선으로 그게 이서넷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로하 네트워크는 비록 이 챕터에서 가르치지만 이서넷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서넷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와이어리스에서 와이어드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당연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얘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인데 당연히 멀티플 액세스와 또는 브로드캐스트 얘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요. 얘가 멀티 네트워크 멀티 멀티가 아니라 얘가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라면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라면 얘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고 여러 조그만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얘들이 센트럴에 접속할 때는 멀티플 억세스고 거꾸로 얘가 보낼 때는 브로드캐스트겠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알로파 그러니까 왠지 하와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실제로 하와이 대학에서 여러 캠퍼스들이 하와이 섬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메일 주고받고 어쩌고 통신 주고받고 하려고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패켓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베칼프가 잠깐만 그 문제랑 비슷한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가 와이어리스 망을 구축하긴 그렇고 얘를 뭔가 흉내내보자 하면서 뚝딱 만들어낸 게 이서넷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아 네트워크의 와이어리스 부분을 와이어드로 인프루프한 게 이서넷이고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서넷의 이서넷의 이 와이어드를 다시 와이어리스로 근데 이제 조그마쳐 사이즈가 한 게 와이파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와이파이는 이서넷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하자는 게 아니라 이서넷의 피지컬 레이어와 레이어 2의 일부를 와이어리스에 좀 더 와이어리스로 잘 되도록 바꿔놓은 거라는 거예요. 세스톤이 참 우습죠. 처음에 굉장히 넓은 지역 하와이 섬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나 들어온 사람들은 알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당히 장거리죠. 물론 그렇다고 몇백 킬로미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아주 작은 로칼레디아 네트워크를 와이어드로 구현하기 위한 데 사용되다가 거기서도 와이어리스가 편하네 하면서 진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연한 요소들과 그렇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노력들이 결합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얼치기 저 같은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역사 오덕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건 너무 당연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제가 겸손해진 건 뭐냐면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딱 굉장히 단순한 사건들 그게 없었으면 하나의 아이솔레이티드 된 사건 같지만 없었으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은 정치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할 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코비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웬놈의 박쥐인지 누가 먹으면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왠지 식욕이 땡기지 않아서 그 박쥐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줌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겠어요. 강의를 녹화하는데 완전히 다르겠죠. 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반면에 예를 들면 다른 소프트웨어 지금 줌이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발전해서 주식 공개해서 떼부자가 됐을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지. 실제로 프랑스 혁명기에 보면 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국시대가 끝나고 임진와라이 나고 그다음에 다시 좀 정비된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열렸는데 그런 걸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도 어때요. 처음에 막 대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그냥 빨리 빨리 안정화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때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자유를 얻고 어떻게 보면 황제 같은 어떤 독재자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배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한 것 같은데 다중에는 어때요. 와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보면 어때요. 중간에 결정적으로 마라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것도 목욕하다가 죽어요. 그냥 칼에 맞고. 그런데 그때 보초 한 명 세워놨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나폴레옹이 아예 등장 안 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엔지니어링이든 그냥 정치사든 간에 굉장한 우연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 와중에 간단한 어떤 아주 작은 일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정말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바둑이나 장기를 한다고 하면 서양 장기 체크메이트 당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도 바둑이나 장기는 어때요. 방법이 없죠. 갑자기 하늘에서 바둑돈이 내려와서 까만 돌을 하얗게 바꿔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이라는 순간이 정말 최후가 아니면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놀랍게도 어때요. 극복을 하죠. 여러분들이 봤던 무수히 많은 중국의 고사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누구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갔는데 숨었는데 거미줄이 쳐져서 거미가 갑자기 집을 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숨는데 그랬더니 어때요. 집을 뒤지던 병사들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고는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겠냐고 나와버려서 살아난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고 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정신나간 시대의 독재자 러시아군이 어때요. 소련군이 바로 베를린 코앞까지 진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 자기가 보냈던 러시아로 보냈던 독일 군들 있잖아요. 그 한 9만 명 보냈다고 해봐요. 아니면 20만 명. 그런데 다 흩어졌는데 어디선가 뭉쳐서 다시 지금 베를린을 구하려고 오고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인류사든 엔지니어링이든 배울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주 조그만 일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줌이 문 닫아야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네. 우리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무슨 스카이프도 있고 뭐도 있고 안 되는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강의 듣겠어? 인터넷으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짜잔 하면서 왠 박쥐 한 마리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인생은 바둑 잠기 두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체크메이트인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도 나와있지만 알로하 네트워크는 멀티플 억세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효과도 있어요. 좀 이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70년 여기 있지만 여러 개의 와일리스트 디바이스들이 하와이 섬들에 서로 다른 하와이 섬들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어쨌든 여러 캠퍼스에 그러니까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UIU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그러면 일리노이 주라는 미국의 주가 주립대학들을 만들면서 University of Illinois at 한 다음에 줄줄이 다는 거예요. Urbana Champaign 이라는 곳에 있는 캠퍼스 또는 at 시카고도 있죠. 그건 UIC 라고 하나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그다음에 메사추세츠 주는 University of 메사추세츠 at 한 다음에 아머스트 로웰 보스톤 줄줄에서 다섯 갠가 있죠. 그렇듯이 캠퍼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그런 데는 주로 프레지던트 말고 챈슬러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총장이라고 하기도 총장보다 더 높은 그 다음에 각 캠퍼스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가설하려고 하니까 해저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무선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게 섬에 있는 각각의 트랜시버라고 합시다. 참고로 트랜시버는 줄여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TRX TRX는 TX와 RX가 한 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기기에 TX는 트랜스미터예요. RX는 리시버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자어지만 송신기 수신기 송수신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송수신기에는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얘도 트랜시버고 트랜시버 트랜시버에서 K계의 트랜시버가 있어요. 이 K계의 트랜시버가 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번에서 이건 좀 이상하네. K번 K계가 아니네요. 그렇죠? A에서 K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K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하와이 섬들이 쭉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섬에다가 이 센트랄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센트랄 스테이션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기지국 방송국 할 때 국이 스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스테이션 할 때도 기지 국 이렇게 국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 할 때는 옛날에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이동국 이렇게 이동국 이렇게 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동하는 건 아니죠. 캠퍼스에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트랜시버일 거고요. 이 센트랄 스테이션에 대해서 보세요. 화살표를 보세요. A가 예를 들어서 K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도 어때요? 일단 이 신호가 사실 얘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안테나를 가지고 마치 물결파를 보내듯이 EM 웨이브를 사방으로 보내겠죠. 또는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어때요? 이 센트랄 스테이션이 어느 쪽 섬에 있는지 알면 호물경 비슷한 안테나로 좀 빔을 샤프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쏘겠죠. 그런데 K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이 센트랄 스테이션이 있는 대로 쏘는 거예요. 최대한 안테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 얘가 받아가지고요. 얘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릴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리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라고 해요. 얘들을 그래서 리피트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안테나 하나를 옴니 디렉셔널 하게 전방향으로 쏠 수 있게 세워놓고 그렇죠? 그냥 얘가 받으면 그걸 반복해서 쫙 방송하듯이 로드 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신호가 멀리 멀리 가서 K 라는 수신기에 도달하면 여기 신호가 이렇게 가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는 이걸 업링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어쨌든 이 센트럴 스테이션을 향하는 화살표에는 F1이라고 되어 있고요.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붙어 나오는 화살표는 F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센트럴 스테이션이 아닌 녀석들은 자기가 송신할 때는 주파수 F1으로 보내는 거예요. F1 주파수 센터 프리퀸시 TX용 센터 프리퀸시 에요. 모두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받은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운 컨버전을 해요. 코사인 뭐를 곱한 다음에 필터링을 잘하면 주파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증폭을 빵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F2라는 걸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받아서 F1이라는 대역에서 받아서 F2 대역으로 쏘고요. 얘는 어때요? F1 대역으로 항상 쏘고 F2로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알로하 네트워크이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패킷 네트워크예요. 얘도. 그러니까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슬라티드 알로하라는 넌 슬라티드도 있지만 슬라티드 알로하라는 걸로 해서 어떤 시간 단위를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 단위 내에서 그 시간 내에서 쏘고 받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슬라티드 넌 슬라티드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시간축이고 얘를 예시를 두고 있어요. A가 먼저 보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주파수 F1을 중심으로 한 어떤 패킷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라티드 알로하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송신할 패킷이 생기면 그냥 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A가 A 입장에서 이 타임이 딱 됐을 때 전송할 패킷이 있어서 쭉 쏘고 있는데 C도 이 타임이 됐을 때 전송할 패킷이 있어서 쭉 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F1으로 F1 센터 프리퀸시로 신호가 가는데 C가 또 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웨이브니까 더해져서 수신되잖아요. 그럼 신호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두 개 더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인데 얘는 어때요? 그냥 그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죠. 주파수만 바꿔서 증폭해서 쫙 보냈어요. 그러면 K가 예를 들어서 K를 향해서 보냈는데 K 입장에서는 처음에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K한테 보내는 거야 A가 내 거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얘가 안 들리죠. 에크놀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크놀로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기다리죠. 얘가 에크놀로지를 F1으로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트랜스미션을 시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얘를 들어서 C라는 녀석이 그렇죠? 동시에 보냈는데 얘도 어때요? C라는 녀석이 누구한테 보냈는데 에크놀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릴 때 서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A는 좀 오래 기다리는 넘버가 나왔어요. 카드를 뽑았더니 너는 30초 기다려 했는데 C는 뽑았더니 1초 후 다시 트랜스미션 이렇게 되면 C는 먼저 트랜스미션 시도하겠죠. 그래서 클리어된 거예요. 에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C가 보내고 K가 다시 에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B가 보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종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보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알로하 네트워크는 무선망이에요. 첫째 무선망이고 두 개의 주파수를 써서 하나는 어때요? 전부 센트럴 스테이션을 억세스 하기 때 쓰고 또 하나는 센트럴 스테이션이 방송을 할 때 멀티플 억세스용 주파수가 있고 로드캐스트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크를 못 받으면 그냥 아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낸다. 이게 알로하 핵심이에요. 굉장히 단순한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쫑나면 에크 못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고 또 쫑이 나면 다시 보내고 에크 패키지 또 쫑이 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기다리는데 한참 걸리겠구나.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네트워크도 트래픽이 별로 없으면 작동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0.1초 보내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면 이게 충돌이 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럼 그냥 쑥쑥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자원을 낭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점점 이피션트 지기 위해서 트래픽 양이 올라가는 거꾸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이니피션트한 포토콜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사실 TCPIP도 처음에는 아 이게 안 된다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어요. 한참 발달할 때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깔아 놓은 인프라인데 어떻게 잘해보자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누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것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 야 우리 다 때려부수고 새로 하자.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교내에서 리소스를 분배하는 룰이 있었는데 아 이거 이상해 약점이 많아 그냥 싹 다 뭉겨보려 처음부터 하자. 이게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자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있는 반면에 아니 그러지 말고 조금씩 바꾸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삶을 계획을 플래닝을 하고 사는데 다 때려부수는 거는 기존의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거다. 그러지 말자. 이런 시도가 있죠. 어떤 때는 이런 혁명하자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개선하자가 나올 수 있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게 항상 섞여 있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서넷은 아까 맥할프가 컴퓨터 연결 프린터 연결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문제가 얘는 알로하에 대한 멘탈 모델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 대가 교환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 놈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잘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보낼 게 있으면 그냥 막 보내고 에크를 못 받으면 다시 보내고 얘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일단 무선은 복잡하니까 유선으로 하자.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옛날 거니까 조금이라도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연대가 뭔가 좀 더 더 해보자 차이가 있으니까 유선과 무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동축 케이블을 일단 하나 가설을 해요. 동축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뭐냐면 아까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어땠어요? 피부 안에 트위스트 되어 있는 4개의 페어가 있었죠? 동축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가져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일종의 잘라낸 건데요. 여기 보면 RG59라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에는 어떤 종류의 케이블인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일렉트릭 머티리얼 절연체죠. 간단히 그다음에 바깥에 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속 선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전선처럼 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녀석들 이 녀석 있잖아요. 다 그냥 한 덩어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라운드 그다음에 VCC 이러듯이 두 개는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포텐셜 디퍼런스를 줘가지고 밥을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낸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동선 두 개 가지고 고주파를 보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전자계약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저희 때는 했어요. 이게 스킨 이펙트라는 게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높은 주파소 신호를 보내면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굉장히 고주파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동선 있잖아요. 두 개의 서피스 부분에만 주로 통과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선을 동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다고 생각했지만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와이어 두 개를 두는 게 아니라 동그란 거 하나인데 가운데다가 선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우고 바깥에 두면 어때요? 그라운드고 얘는 하이 프리퀸시 니까 서피스로 가겠죠. 그런데 서피스에 만 있으면 되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하면 선이 겉으로 봐서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두 개가 잘 가는 거고 낭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깥에는 또 저런 채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케이블인데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몇 미터 사는 거예요. 규격에 맞춰서. 이거는 RG가 찾아놨는데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 저 이름을 썼대요. RG 그래서 RG 몇 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레이디오 가이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전선은 어때요?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전선이 있으면 저항을 무시할 정도의 보통 레인지에서는 그냥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동일하잖아요. 저항이 아니면 근데 케이블은 달라요. 케이블은 웨이브 가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선 공간을 그냥 전선에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는 여기 흔들면 어때요? 파동이 전파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늘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빨대가 있어요. 빨대에 물을 절반만 채우고 이쪽에서 파동 만들면 어때요? 이 빨대 안으로 파동이 전파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RF 케이블 라디오 프리퀸시 케이블은 이 안에서 파장만큼 갈 때마다 페이즈가 2파이만큼씩 바뀐다고 보면 돼요. 같은 위상이 아니에요. 교류라면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저도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요즘 멀티임프 멀티업 멀티안테나 시스템을 많이 만들거든요. 무선장치에 그러다 보면 하나에서 나온 시그널을 스플리트로 쪼갠 다음에 여기 밥을 줘야 되는데 이 케이블 길이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각 안테나별로 위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이 물리시간에 좀 어려운 과학고에서는 했겠지만 대야에다가 어때요? 그냥 탁구공 띄워놓고 흔들지 않고 어때요? 탁구공 3, 4개를 해놓고는 동시에 흔드는 걸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하나 흔들 때는 쫙 퍼져나가던 게 4개를 동시에 흔들면 좀 모여서 그렇죠? 빔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좀 더 좋은 건 어때요? 예를 들면 제일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의 녀석이 제일 올라갔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내려가 있고 이게 위상이 다른 거죠. 180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변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조종하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를 0도에서 동시에 이렇게 되다가 예를 들면 180도 그 다음에 좀 차이 나게 이렇게 하면 빔이 쫙 스티어링이 되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 과학고가 있을 거예요. 영재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도 참고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온갖 실험을 다 했어요. 사립중학교였는데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화 왔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실험을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문제만 맨날 풀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케이블을 먼저 하나 끊어와요. 여기저처럼 그러면 케이블이 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게 빨대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표면을. 빨대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아주 큰 빨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물이 채워져 있고 막 흔들면 어때요?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빨대를 잠깐 두면 물이 없어지니까 내가 막아야지 하고 막으면 어떻게 되죠? 반사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터미네이터라는 걸 달아요. 이상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괴물 말고 RF 터미네이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케이블 커넥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는데 끝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블 엔드 시그널 터미네이터. 이런 걸로 두 개를 막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 잠깐만 전선이 두 개 있는데 터미네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웨이브가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여기 닿으면 그냥 이게 마치 무한히 가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동을 만들면 이렇게 가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고 여기 가서 흡수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내가 신호를 따서 넣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구를 처음에 만들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보니까 RS232 시리얼 포트 같은 거죠.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케이블을 잘라놨는데 케이블을 잘라놨는데 얘를 이렇게 나사를 풀어가지고 딱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케이블이잖아요. 이 케이블 이 케이블에 여기 보세요. 잠깐만 밖에 있던 아까 저런 채 뭐 이런 걸 뚫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뾰족뾰족해가지고 여기에 어때요? 가운데 코어에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는 밖에 쉴드라고 되어있는 그러니까 선 두 개 잘라놨어요. 사실은 거기 닿게 되어있어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케이블이 있는데 내가 기기 하나 달려고 하면 어때요? 그 케이블에다가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케이블을 안 그러면 어때요? 케이블을 잘라내고 케이블을 잘라내고 여기서 나온 것 이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커넥터 T형 커넥터 그걸 매번 달아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가설하는 동안 통신이 안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프린터랑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 하나 더 달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써 조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써놨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탭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전화 도청할 때 탭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렇게 빼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탭을 써서 만들어놨다고 하고요. 이 이름을 뱀파이어 탭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기 뾰족한 녀석이 뱀파이어 이팔 드라큘라 이렇게 하듯이 케이블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케이블이 있고요. 끝에 터미네이터가 있어서 반사를 막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요. 코엑셜 케이블 여기 터미네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기기에는 이렇게 뱀파이어 탭으로 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프린터랑 연결하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쉴드가 되어 있는 퇴원은 있지만 와이어리스 환경이랑 비슷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중간에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얘들이 아까 이서넷의 하와이안 섬들에 있는 A부터 K까지 트랜시브라고 해보세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케이블은 좋은 게 뭐예요? 웨이브 가이드라서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내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케이블 하나 가설해 놓으면 그 안에서만 전파되고 저 케이블 하면 저 안에서만 전파되니까 동일한 주파수를 여기저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유선일 때는 안 그랬지만 무선으로 가니까 바로 혼신이 문제가 됐는데 다시 유선으로 가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가설도 편하고 처음에 보고는 우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프린터들이 서로 공유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가설을 했고요. 퀴즈 문제를 주려면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돼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스킨 이펙트 때문에 쉴드 코어로 나눠서 케이블을 만들었고 시그널 리퀴즈가 다들 있어요. 얘를 사이즈를 얼마나 만드느냐 크게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그만 케이블들은 어때요? 고주파로 가면 막 새 나와요. 그래서 주로 아주 고주파를 실어 나르기 위한 것들이 굵고 비싸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있는 금속체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또 감새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주파로 가면 케이블은 무지 비싸져요. 감쇄가 적고 이런 누설이 적은 케이블들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Ethernet은 와이어드 버전으로 알로하를 만들었고요.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멀티플 억세스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Ethernet은 이제 캐리어 센스 하는 과정이 있어요. 또는 캐리어 센싱.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슬래시 컬리전 디텍션인데 멀티플 억세스라는 말은 알로하넷과 Ethernet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둘 다. 물론 브로드캐스트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멀티플 억세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Ethernet과 알로하넷의 차이에요. 이 둘 다 Ethernet이 가진 특징이에요. Ethernet은 알로하넷에 비해서 큰 차이 두 개가 뭐냐. 그러면 그냥 CSMA CD에서 CS와 CD에요. CS는 캐리어 센스 캐리어를 센싱해요. 캐리어라는 말은 뭐죠? 반송파라고 해서 우리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낼 때 아까 말했던 캐리어 프리퀸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F1 F2 할 때 보면 톤 시그널 있잖아요. 그것의 위상과 진폭을 우리가 바꾸는 변조에서 신호를 실어 보내잖아요. 그럴 때 센터 프리퀸시에 해당하는 노미널 프리퀸시에 해당하는 것이 캐리어 프리퀸시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알로하는 당연히 캐리어라는 것에 실어 보내죠. 두 개의 캐리어가 있죠. F1 주파수 캐리어랑 F2 주파수 그런데 Ethernet은 베이스밴드 기저 대역이라서 사실은 캐리어는 없는데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뭐예요? 패키지 내가 전송할 패키지 도달하면 바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요. 자기가 보내기 전에. 케이블에 뭐 누가 신호를 보내고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하님 물결이 이렇게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흔들리는지 안 치는지. 흔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보내고 있고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고 있으면 내가 안 뛰어드는 거예요. 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알로하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알로하 네트워크는 와이어리스잖아요. 와이어리스는 전파가 감쇄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녀석한테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까지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신호로 보내면 어때요. 점점점점 작아져서 얘한테 겨우 들리겠죠. 그 다음에 이쪽까지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내고 있는 거를 내가 센싱하려고 시도해봤자 센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센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와이어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감쇄가 적은 어떻게 보면 와이어리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연결된 어떤 놈이 보내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센스를 시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기다려도 되는데 보세요. 내가 보내려고 해도 얘가 보내고 있으면 어차피 컬리전이 일어나서 내 패키지 패스드로 못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 내가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컬리전 만들어내면 얘도 좀 이따 또 리트랜스미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컬리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를 센스하기로 한 거예요. 케이블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컬리전 디텍션을 해요. 처음에 아무도 안 보내네 하면 이제 보내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내는 것과 내가 보내는 것과 이 미디어에 있는 시그널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워낙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는 센싱하기 위한 풀어보고요. 물 높이를 재는 꼭 하나는 탁구공에 연결된 액체이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탁구공에 연결된 대로 이렇게 흔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신호가 가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수위를 보는 거예요. 내가 흔드는 만큼이 안 나오고 있으면 어때요. 다른 파장이 와서 다른 파동이 와서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는 내가 캐리어 센싱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내가 흔드는 녀석과 이게 달라요. 높이가 그럼 아이고 이게 컬리전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컬리전 디텍션까지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CSMA CD를 하도록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이게 뭘 줄일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컬리전이 일어나고 뭐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전송하고 할 텐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로아 넷을 와이어드 버전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두 개의 큰 차이 CS와 CD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을 도입해서 결국은 뭐예요? 타임 웨이스트 되는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줄인 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